포기심 아파트 진짜 이놈의 바이러스 언제까지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것도 취소되고 해수욕장 가보고 싶었는데 올해는 진짜 못 가는 건가 그래 나만의 해수욕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야 모래는 준비 끝 이제 모래를 이 거실에 다 한번 뿌려볼까? 자 튜브 그 다음에 미끄럼틀 물총까지 다 준비가 끝 아니다 아직 의상의 준비가 안 됐구나 수영복을 갈아입고 와야지 나만의 해수욕장이다 여기는 눈추볼 곳도 없고 나 혼자서 노는 곳이야 이거는 나만의 해수욕 모래 그리고 나만의 튜브를 너무 행복하다 진짜 바닷가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햇빛도 이렇게 뜨거우니까 진짜 느낌 제대로인데 이렇게 좀 이따 모래 찜질도 하고 놀아야지 일단은 모래상을 쌓고 놀아보야겠다 자 여기다가 올해 흙들을 넣어가지고 아 모양은 제대로인데 아 물을 좀 넣어야겠네 여기 바로 워터파크에 물이 있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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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 봐 좋아 요 흙을 이제 넣어서 아 좋아 두 개는 완성됐어 이거 하고 좀 이따 전쟁 놀이 해야지 이 해수욕장에 적군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물총으로 적군들을 막아줘야겠어 굿 굿 굿 굿 해수욕장 받아갈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모래 사가지고 놀고 이제 나는 고수가 됐어 이거 한 번에 될 거야 좋아 이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바다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구요 알겠어요 나 케빈이 막을게요 아 저기 적군이 온다 저기 적군 내가 물리쳤어 좋아 여기서 적군이다 기사라 이야 이야 아 적군이 물러난다 저쪽 이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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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 안 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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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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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한발만 남았어 이야 으아 으아 물리쳤다 내가 적군을 물리쳤어 으아 아 그래 이렇게 전쟁 놀이도 할 수 있어 오 얼마나 재밌어 하하하 어 보통 바닷가 가면은 모래찜질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이번엔 이 모래들로 으응 찜질을 한번 해볼까 자 자 이 모래들로 찜질을 해야지 오 오 모래가 많아가지고 다 덮어지겠다 아 아 좋다 아 햇빛도 뜨겁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진짜 바다 오면 갔네 그치 민고야 플라밍고 오 이거는 나를 위한 음료수 햇빛이랑 딱 어울려 아 시원해 조금 있다가 내가 뭐 할거냐면은 어 저기 바다 가가지고 해수욕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미끄럼틀도 준비해놨잖아 미끄럼틀에서 놀기도 하고 너도 놀고 싶다고? 넌 너무 몸이 커서 안 돼 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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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하다가도 눈 줄고 있지롱 저 바다가 나를 부른다 이제 바다에 가서 놀아야겠다 걷 슈 Sees 푸구 크흡 푸우 우호호 바다가서 놀아야지 바다야 내가 간다 아 쏘A 바닷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 친구들 상상에 맡길게요 물 다 넣었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 있죠 나만의 해수욕장에다가 이렇게 수박을 들고 어떻게 돌았냐면 이렇게 서핑했잖아 내가 이렇게 서핑했잖아 불쌍한 놀자 아버지 물놀이 이걸로 너무 아쉬워 윗그라운드를 타봐야겠다 무서워 이거 무서워 나한테 너무 작아 보일 것 같아 무서워 윗그라운드를 탄다 진짜 무서워 이거 너무 작아서 완전 꿀잼 도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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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키만 해가지고 이렇게 키만 해가지고 거의 잠수인데 뭐에 맨날 뭐야 다시 역시 처음이 무섭고 세 번째 하나 야! 야! 우와! 우와! 자 이번에는 치프가 있으니까 훨씬 안정합니다. 자, 유! 갑니다! 우와! 어! 아까 뒤에 공도 넣을 수 있는데 공도를 해야지 으악! 꿀잼! 꿀잼! 안 들어! 여기가 바로 나의 세상이다! 케빈 해변! 두꺼봐 두꺼봐 헌집줄게 새집다오 근데 이 노래 잘못된 것 같아. 내가 지금 새로 만든 집이니까 이것도 새집이거든? 두꺼봐 두꺼봐 새집줄게 좋은 집다오 이게 바로 케빈이 만든 케빈 건설에서 만든 엄청난 집입니다. 보시면은 굉장히 모양이 이쁘죠? 동그란 모양으로 이쁘고 우리 두꺼비 친구들이 거의 천마리 정도 찰 수가 있어요. 슉! 두꺼봐 두꺼봐 좋은 집줄게 더 좋은 집다오 여기에서 연결실지 돌렸다 자 집과 집사이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 형편은 오!! 올라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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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리를 타고 내려갑니다! 오오~~ 예이 !! 안녕히 계세요! 다시 만들어야겠다~~ 친구들, 케빈이 오늘 이렇게 호기시아 아파트에다가 케빈 해뱅을 만들어 봤어요. 어땠어요? 재밌었죠? 부럽죠? 케빈은 우리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두꺼비집을 100개, 아니 1000개 지어야지 그럼 안녕 두꺼바 두꺼바 새집 줄게 좋은집다오